안녕? 나는 서정대학교 관악과 2, 3학원 손유진이라고 해. 우리과에 대해서 들어볼래? 수술실은 진짜 장난 아니야. 들어갈 때마다 긴장된다니까. 꼭 현장에 있는 기분이야. 지금의 시험 기간이 있냐고? 아니야.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그런지 다들 평소에도 열정적이야. 동아리도 진짜 많아서 어디 들어갈지 고민이 많았어. 동아리 활동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거든. 그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? 내 짝꿍 선배한테 물어보면 좋아. 내년에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 신청할까 봐. 선배들이 많이 다녀오더라고. 공모전 대상은 이번에도 우리 간호학과가 팔 거야. 여기는 보건복지관인데 다른 거보다 더 큰 건물이야. 카페, 서점, 편의점에 스터디 룸까지 다 있거든. 이 건물 안에서 살아도 돼. 잠잘 곳도 있다. 여기는 같은 건물에 있는 계집사. 나 혼자 청소 안 해놨는데. 언젠가 청소처럼 말하네.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?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야. 나이팅게일 선서식. 예비 간호사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야. 병원 출습도 가야 할 텐데.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. 그래도 우선은 도전해보려고.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까.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기다릴게.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에서 Strav